자 우리 선아씨 딱 이야기해주세요.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는 어디나요? 네 치킨? 소미씨 맞죠? 소미씨의 선배라 있는데 본적 있나요? 아 네 본적 있어요? 좋은 시너성 마이크 맞습니까? 아 네네 그래요? 아 시오성 마이크 맞습니까? 네 아 알겠습니다. 앨범을 다시 찢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제가 앨범 한 장 때문에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자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겼습니다. 시오성 라이터 네 시비 이리 와겠습니다. 자 이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작권 인사 좀 하세요. 네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시비 정말 간절하게 원하셔가지고 네 강의를 드렸구요. 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모든 무대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또 포즈 한 번만 더 어 염지지 않나게 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 자 포즈 앞에 전면 보시면서